12만 45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웅노직스입니다. 태웅노직스 은 는 동사는 1996년 1월에 설립되어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20여 년간 거래한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통한 노하우를 축적,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2020년 GLS 코리아를 인수하여 해외이주 화물 및 전시 화물 운송 사업에 진출하였고 주요 고객들에게 해외이주 및 전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6년 1월에 설립되어 복합운송, 프로젝트 운송, 시스, 독립국가연합, 운송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00년대 초반 해외 진출로 유럽, 북미 지역은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 제휴를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대시 특히 국내 석유화학 제품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스 지역의 운송 루트 확대, 현지 물류창고 설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거점을 확대할 계획임 재무 대시 중동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및 ISO 탱크 사업 확대, 운임 상승, 중국 및 헝가리 법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및 수익성 상승 대시 순이익 내부 유보를 통해 자기 자본을 확충한 가운데 계약 부채 감소 등에 따른 부채 규모 축소로 전년 대비 재안정성 지표 개선, 양호한 수준의 재무 구조 현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ISO 탱크 화물 중 두 차전지, 고순도 전자급 화물, LNG, 수소 등 부가가치 높은 특수 화물 비중 확대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보 가능할 듯 2023년 7월 3일 기준, 장마감, 태웅노직스의 시가 총액은 16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태웅노직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73위입니다. 태웅노직스의 상장 주식수는 3841만 6500여 등 내 주입니다. 태웅노직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웅노직스의 퍼은 2.1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2배, 58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7번지억원, 793억원, 116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원, 639억원, 937억원입니다. 태웅노직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9번지 19%이고 유보율은 5541.9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4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